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이분은 단군이야 단군? 그게 누군데? 옛날에 한국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분이야 단군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신화지 단군 신화라고 못 들어봤어? 단군 신화? 처음 듣는데?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이분은 단군이야 단군? 그게 누군데? 옛날에 한국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분이야 단군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신화지 단군 신화라고 못 들어봤어? 단군 신화? 처음 듣는데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이분은 단군이야 단군? 그게 누군데? 옛날에 한국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분이야 단군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신화지 단군 신화라고 못 들어봤어? 단군 신화? 처음 듣는데 잘하기는요?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줄리앙 씨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어렸을 때도 아주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맡은 일도 성실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지요? 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범적인데 그랬을 리가 없지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엄마가 늘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는데도 항상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저한테 청개구리 같다고 하셨지요 청개구리요? 줄리앙 씨, 오늘 발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던데요 잘하기는요?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줄리앙 씨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어렸을 때도 아주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맡은 일도 성실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지요? 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범적인데 그랬을 리가 없지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엄마가 늘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는데도 항상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저한테 청개구리 같다고 하셨지요 청개구리요? 하하하하 다음은 옛날 이야기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통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 호랑이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준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거나 의리를 지키는 친구로 나오기도 하며 사람을 괴롭히다가 벌을 받는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동물들의 놀림을 받는 어리석은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호랑이와 곶감 같은 이야기에서처럼 아주 겁이 많은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무섭고 위험한 동물인 호랑이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는데 옛날 이야기에는 왜 이렇게 자주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무섭고 위험한 동물이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옛날 이야기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통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 호랑이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거나 의리를 지키는 친구로 나오기도 하며 사람을 괴롭히다가 벌을 받는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동물들의 놀림을 받는 어리석은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호랑이와 곶감 같은 이야기에서처럼 아주 겁이 많은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무섭고 위험한 동물인 호랑이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는데 옛날 이야기에는 왜 이렇게 자주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무섭고 위험한 동물이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옛날 이야기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통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 호랑이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거나 의리를 지키는 친구로 나오기도 하며 사람을 괴롭히다가 벌을 받는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동물들의 놀림을 받는 어리석은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호랑이와 곶감 같은 이야기에서처럼 아주 겁이 많은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무섭고 위험한 동물인 호랑이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는데 옛날 이야기에는 왜 이렇게 자주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무섭고 위험한 동물이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옛날 이야기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통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 호랑이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거나 의리를 지키는 친구로 나오기도 하며 사람을 괴롭히다가 벌을 받는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동물들의 놀림을 받는 어리석은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호랑이와 곶감 같은 이야기에서처럼 아주 겁이 많은 동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무섭고 위험한 동물인 호랑이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는데 옛날 이야기에는 왜 이렇게 자주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무섭고 위험한 동물이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호랑이와 나그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멍에 빠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 남자에게 호랑이가 꺼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남자는 무서워서 싫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꺼내주겠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안 잡아먹을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테니 제발 꺼내주세요 그래서 남자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구멍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잡아먹어도 좋은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호랑이와 남자는 먼저 소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무를 함부로 잘라서 쓰니까 잡아먹어도 돼 남자는 깜짝 놀라서 다시 지나가던 황소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일만 잔뜩 시키고 나를 먹기까지 하니까 잡아먹어도 돼 그래서 호랑이가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는 그럼 내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호랑이가 어떻게 빠져있었는지 한번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바로 구멍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호랑이 의리가 있어야지 너처럼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아야 해 영리한 토끼의 도움으로 남자는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답니다 다음은 호랑이와 나그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멍에 빠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 남자에게 호랑이가 꺼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남자는 무서워서 싫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꺼내주겠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안 잡아먹을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테니 제발 꺼내주세요 그래서 남자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구멍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잡아먹어도 좋은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호랑이와 남자는 먼저 소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무를 함부로 잘라서 쓰니까 잡아먹어도 돼 남자는 깜짝 놀라서 다시 지나가던 황소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일만 잔뜩 시키고 나를 먹기까지 하니까 잡아먹어도 돼 그래서 호랑이가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는 그럼 내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호랑이가 어떻게 빠져있었는지 한번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바로 구멍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호랑이 의리가 있어야지 너처럼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아야 해 영리한 토끼의 도움으로 남자는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답니다 다음은 호랑이와 나그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멍에 빠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 남자에게 호랑이가 꺼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남자는 무서워서 싫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꺼내주겠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안 잡아먹을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테니 제발 꺼내주세요 그래서 남자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구멍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잡아먹어도 좋은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호랑이와 남자는 먼저 소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무를 함부로 잘라서 쓰니까 잡아먹어도 돼 남자는 깜짝 놀라서 다시 지나가던 황소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일만 잔뜩 시키고 나를 먹기까지 하니까 잡아먹어도 돼 그래서 호랑이가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는 그럼 내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호랑이가 어떻게 빠져있었는지 한번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바로 구멍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호랑이 의리가 있어야지 너처럼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아야 해 영리한 토끼의 도움으로 남자는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답니다 다음은 호랑이와 나그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멍에 빠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 남자에게 호랑이가 꺼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남자는 무서워서 싫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꺼내주겠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안 잡아먹을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테니 제발 꺼내주세요 그래서 남자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구멍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잡아먹어도 좋은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호랑이와 남자는 먼저 소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무를 함부로 잘라서 쓰니까 잡아먹어도 돼 남자는 깜짝 놀라서 다시 지나가던 황소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일만 잔뜩 시키고 나를 먹기까지 하니까 잡아먹어도 돼 그래서 호랑이가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는 그럼 내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호랑이가 어떻게 빠져 있었는지 한번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바로 구멍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호랑이 의리가 있어야지 너처럼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아야 해 영리한 토끼의 도움으로 남자는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답니다